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아이즈원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입니다! 친구야! 놀다! 저희가 특별하게 인사를 건네는 이유 궁금하시죠? 네! 며칠 전부터 아이즈원 최 제작진 분들이 보낸 비밀 편지 받으셨나요? 네! 네!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하나, 오늘이 그 비밀이 그리는 나이였어요! 아! 아니었어요! 혹시 편집 속 비밀 알아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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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댓글만 읽어볼게요! 좋아요! 안녕! 끊겨요! 미안해요! 하이, 얘들아, 유유유! 아니, 이 시간에 안녕하세요, 예쁘다! 엥, 무슨 일이야? 그러면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말 좀 더 전해볼까요? 네! 유리! 자, 유리 언니! 할 말이 있다고! 아이즈원과 비밀 친구의 만남을 이어줄 장소! 비밀의 정체는? 땀들아!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 무대입니다! 그럼! 물론, 화가 났는데! 그럼, 비밀의 편지가 이코으로 안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어제 아이즈원의 컴백을 했으니까 컴백 기념 게릴라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아이즈원의 비밀 친구가 되실 분들은 오늘 저녁 7시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 무대로 와주세요! 입장은 오후 5시부터 시작이니까 서두러서 와주세요! 멋지세요! 오늘은 날씨도 너무 좋으니 다들 한강공원 물빛 무대로 와서 같이 놀라요! 놀라요! 어디있죠? 왜? 여기 있어요 나 왜? 나 왜? 잠시만요, 할 말이 있거든요 이따가 여기로 오시면 아이즈원의 세노원의 비올레타 무대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넌 나이엠 비올레타! 많이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공연 전까지 저희가 직접 이렇게 거리로 나가서 동의번쩍 아이즈원이예요? 아이즈원이예요? 동의하자 쪽에서 홍보를 할 예정이니까요!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모른척 하시면 안 돼요! 감사해주세요! 잠깐! 잠깐! 게릴라 공연에 올! 새로운 비밀 친구들 머리 위로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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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즈원이! 아이즈원이 여러분들의 비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즈원의 비밀 친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비밀 친구들아! 저녁 저녁에 가보자! 야구! 너희 안 오면 우리 집에 못 가! 안 오지마! 와줘! 빨리 와줘! 우리가 비올레타 한다고! 비올레타 한다고! 안 할거야! 와줘야 돼! 5시 게릴라 해요! 5시 입자! 우리 이따가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 자 한 번씩!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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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겠죠? 종료할게요! 이따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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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